왕따 시켜? 너네 못됐다? 너는 너무해해? 너네 왜 둘이만 놀아? 타투 영화는? 타투 왜 왕따 시켜? 어? 아 왜 왕따 시켜냐고 묻잖아 내가 다 봤어 너랑 너랑 타투 왕따 시켰지? 그래 지금 타투 쩌리 도망갔잖아 맞아 아니야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박수야 박수야 주로에 왕따 당했어? 우리 자서 대문을 해보자 아빠 앉아봐 앉아 앉아봐 너 왜 왕따 당했어? 응찜이 왜 놀아가지고 응찜 올라와봐 너 왜 형아랑 안 놀아? 너 왜 타투 영화랑 왜 타투 영화랑 안 놀아줘 응? 저거 봐 우리 탑투 왕따라니까 저기 손떠놀아 잘라 뿅찌야 왜 타투 영화 왕따 시켜?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타투 영화랑 안 놀아 오우 백설아 엄마 말하고 있잖아 응? 얘들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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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랴 앉아 앉아 앉으라고 했다 앉아 앉아 이리 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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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끼들 엄마 말을 그렇게 해 애들아 애들아 앉아 봐 아니 안 놀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얘들아 엄마 넌 한 번만 들어가줄래? 알겠어 그럼 줄게 야 너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이거 내가 왕 딴건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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